이 열차는 도중역에 정차하지 않습니다. 도중역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일반 열차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열차는 인천국제공항역으로 바로 가는 직통 열차입니다. 이 열차는 인천국제공항역으로 가는 직통 열차입니다. 다른 공항역으로 가는 직통 열차는 도중입니다. 이 열차는 인천국제공항역으로 가는 직통 열차입니다. 열차는 인천국제공항역으로 가는 직통 열차입니다. 이 열차는 인천국제공항역으로 가는 직통 열차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삼성되어 다음 주에 만나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비행모드의 휴대전화를 포함한 모든 전자제품의 전원을 꺼주시고 주문 앞좌선 빛이나 선반 속에 넣어주십시오. 아울러 선반을 여실때는 안에 있는 물건이 떨어져 다치지 않게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비행모드의 휴대전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비상용 장비와 비상 탈출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비행모드의 휴대전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비행모드의 휴대전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비행모드의 휴대전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위 고장에 부탁드립니다. 비행모드의 휴대전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직전 minder chip이 터후 첫번째로 제 인iziert 보고요 Spring Fair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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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 만나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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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의 현지 시각은 5월 19일, 일요일 오후 9시 36분입니다. 비행기가 완전히 멈춘 후 선반을 여실 때는 안에 있는 물건이 떨어지지 않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스타일라이언스 아시아나 항공을 이용해 주신 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가족처럼 귀하게 모시겠습니다. 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Singapore Changi International Airport. The time hill in Singapore is 9.37pm on Sunday, May 19th. When opening the over-advance, be careful of accident and fallout. Thank you for flying Aseana Airlines, a member of Star Alliance. We hope to see you again soon. Thank you for flying Aseana Airlines, a member of Star Alliance. Ladies and gentlemen, please stay in your seat until the captain turns off the CPL sign. Thank you. Thank you. Can we correct us? It's a direct communication. I'm so sorry. I'm sorry. I'm sorry. Thank you. People are the answer. Please press the mic. Can you sign up to the station? It's a operation. Can you sign up to the station? Thank you. No, I'm sorry. Oh, I'm sorry.